안녕하세요. 유사나를 만나 진정한 아름다움을 얻게 된 오늘의 리셋 강의를 맡은 이소미입니다. 아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꽤 자리가 많이 찼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건강한 여성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려지시나요? 생각나는 거 다 하나씩 있으시죠? 네. 저는 탄탄하고 예쁜 몸매, 매끄러운 피부 정도 아닐까 싶은데 개인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제가 20대 중반에 어떤 병을 앓게 되면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료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피아노 전공을 해서 늘 어깨 통증에 시달렸고요. 당연히 거북목이 왔고 그래서 항상 목이 아팠어요. 뒷목이 너무 아팠고. 그 다음에 당연히 두통이 심했고 그리고 늘 피곤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딱히 도움은 안되지만 늘 아픈 거. 삶이 좀 불편한 거. 그런 거를 미변이라고 하죠. 제가 요것만 있었을까요? 늘 손이 저렸어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20대부터 손이 저렸고 그 다음에 만성변비가 되게 심했고요. 그리고 가스가 늘 찼고 그 다음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질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자주 걸렸죠. 늘 피곤하니까 짜증. 그 다음에 눈밑이 늘 자주자주 떨렸고요. 안구건조증, 수족냉증. 혹시 경험하고 계시나요? 없고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런 질환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제 삶을 흔들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좀 불편할 뿐이죠.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에 단황성 난소 중후군이라는 병을 앓게 돼요. 20대 중반 생리를 하지 않아서 산부인과를 갖죠. 이런 판정을 받았는데요. 혹시 이런 병이 어떤 병인지 알고 계시나요? 난소에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서요. 배란이 잘 되지 않아서 월경 불숨, 다모쯤, 비만, 불임이 발생하고 정기적으로 대사중후군이 연관하는 질환을 의미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주변에 많은 여성분들이 이 병을 앓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안지만 물어보면 잘 앓고 있는데요. 저도 당연히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했고 그 다음에 30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던 여드름 때문에 제가 지금 피부가 많이 좋아진 상태지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늘 피로했고 아이를 가져야 할 때 아이를 갖지 못해서 결국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임신과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아침에 일어나면 손과 얼굴이 늘 부어서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살이 쪘는데 제가 30이 넘기 전에는 50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네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30이 넘어가고 이 병이 지속되면서 비만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불편한 줄 알았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 사진은 아닙니다. 너무 놀라셨는데 제가 찍어놨어도 되는데 제가 찍어놨지 않아서 다모증이 있었습니다. 다들 놀라셨어요. 혹시 이곳에 계신 많은 여성분들이 내가 저 부위에 저렇게 털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다 절레절레 이렇게 흔드시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뭐냐면 외출을 때마다 꼭 체크를 했어야 돼요. 화장할 때도 해야 되고 특히 여름에 다 맨다리를 내놔야 되는데 다리가 저 정도는 아니지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재물을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근데 이거 정도는 노력하면 돼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들이 PT가 넘어가서 당황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병이 고치지 않고 그렇다면 당뇨병이 일반인보다 3배에서 7배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무려 11배 그리고 이 자궁암 이런 자궁 쪽에 있는 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력을 했어야 됐어요. 고쳐야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했죠. 일단 산부인께서 제가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약을 먹었죠. 1년 동안 먹었는데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꿨죠.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먹고 침을 또 맞고 그 다음에 뜸을 쪘지만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체질을 바꿔야 돼. 체질을 바꾸면 좋아져. 이래가지고 아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많은 돈을 들여서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아지지 않았어요. 약간 일시적인 현상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제가 출산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 임신했을 때 아기를 낳으면 체질이 바뀐대.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죠. 그래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다시 이 병이 재발을 했고요. 결국 제가 대학병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의사선생님한테 내원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평생 호르몬 주사를 맞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이거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냥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랬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건강했던 제가 물론 미병은 있었지만 나름 좀 건강했어요. 근데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본원이 뭐래요. 식습관 생활습관 식습관 생활습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고치면 되는 병인데 저의 20대와 30대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 나름 잘 챙겨 먹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제가 20대 중반에 이 병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저희 가정에 굉장히 큰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부모님과 살 수 없는 상황에 제가 혼자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반지 하나 옥탑방에서 그리고 돈이 없었기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콩나물이라든지 뭐 되게 저렴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먹으면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때도 뭐 그렇게 괜찮아 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팠었어요. 뭐 감기도 진짜 많이 걸리고 좀 우울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이 정말 중요하고 식습관 이런 생활습관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런 병을 얻고 그랬었지만 비만했었고 근데 제 모습이 지금 어떤가요? 아 네 예쁘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유산화로 굉장히 진행 중이에요. 세포 성형이 진행 중인데 좋아졌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때 아이를 갖고 가장 힘들어 할 때 저희 대학 동기인 저희 친구가 유산화 리셋을 권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에 오케 했을까요? 2년이 걸렸어요. 받아들이기까지 그 친구는 저에게 결국 저희 타이밍에 얘기를 해줘서 제가 좋아졌죠. 리셋 유산화 리셋? 대체 유산화 리셋이 뭐길래 이 자리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리셋 아 대체 리셋이 어떤 거길래 근데 그 리셋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몸에 어떻게 독소가 쌓이고 우리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해독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독소가 쌓이기도 합니다. 내독소, 외독소, 정신적 독소가 있는데요. 내독소는 진짜 숨만 쉬면 생기는 병 이렇게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활성산소, 장래, 유해균 그런 걸로 독소가 쌓이고요. 외독소는 환경과 또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근데 정말 컨트롤 안 되는 게 있죠. 스트레스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내 몸은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고 독소가 쌓입니다. 심지어 정말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치만 우리 몸에는 계속 독소가 쌓입니다. 근데 이런 독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절대 스트레스 안 받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건강해. 나는 리셋이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점액이 생성이 돼요. 만약에 독소가 들어왔어요. 그 점액이 독소를 감싼다고 해요. 그거는 저희 몸에 세포를 보호하는 아주 방어적인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독소가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죠. 여러 주트로 독소가 생겨서 많은 점액이 생겨요. 그래서 몸이 붓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붓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점액이 굉장히 많이 생성된 식품이 있다고 해요. 밀가루, 유제품, 백설탕, 붉은 고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아하시는 것들이죠. 아마 저녁에도 또 드시고 오셨을 텐데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점액이 정말 더 많은 식품보다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점액이 생성되는데도 에너지가 쓰일 거 아니에요. 내가 먹는 건 한계가 있지만 근데 그 에너지가 거기에 다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이 해독을 해야 되는데 간에게 해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이 쌓여서 장으로 시작해서 모든 기관과 모든 장기들을 손상시키고 이상을 하는데 독소가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붓기가 연속이 되면서 체중이 증가하죠. 물만 먹어도 살이 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화나 대변 이상류죠. 환경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심피로중근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로감이 계속되고 염증이 계속 증가하고 이거 가만 보시면 아까 어디서 들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저 저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해독이 필요합니다. 해독의 3단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해독 이제 독소가 우리 몸이 들어오면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소가 조직에서 이제 순환계로 배출이 되는 단계인데요.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중화 단계인데요. 이 중화 단계는 간해독 단계예요. 그래서 지용속 독소가 수용성 독소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도 굉장히 다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죠. 그 다음은 배절 단계인데요. 아 요거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중화를 만약에 이 단계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냐면요. 변형 독소가 생겨요. 그래서 인체내를 돌면서 조직과 세포를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떤 분이 하고 계시냐면 그냥 단식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다시 네 변형 독소 생기죠. 그리고 나서 중화 단계를 거치면 반드시 그 독소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배설 단계가 필요해요. 대변과 수변으로 이제 배설이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시섬유, 물, 의산균, 마그네슘이 고필합니다. 근데 제가 변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잘 배설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배출을 실패하면요. 더 녹한 독소가 몸에 재우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독할 때는 잘 배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곤방 말씀드린 그 해독 단계를 잘 생각하시고 요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를 건강하게 해준 유산화 리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1단계는요. 곤방 설명드린 그 3단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일단 해독 단계입니다. 그 다음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단계인데 이 기간에는 7일 동안 외부로부터 음식을 차단하고요. 유산화 유트리밀과 영양제를 먹으면서 몸에 있는 독소를 내보내고 몸을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비타민과 미네랄이 정말 다량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는 이제 독소를 비웠기 때문에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2끼 유트리밀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한 끼는 건강한 일반식을 드시는데요. 이때도 정말 기초 영양제와 맞춤 영양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통해서 잘 배출을 해줘야 하고요. 근데 이 단계는요. 내가 원하는 몸이 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될 때까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저는 3주 이상을 많이 권합니다. 그 다음에는 3단계입니다. 유지 단계인데요. 지금까지 건강한 습관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 몸이 기억하고 내 세포가 기억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루 한 끼 유트리밀 식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끼는 일반식을 하시고 이때도 반드시 기초 영양제와 맞춤 영양제가 필요하고요. 유산균,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 2단계는요. 보통은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최상의 컨디션을 경험하거든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아가 때 빼고는 최고의 컨디션을 경험하는데요.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를 거쳐서 정말 고칠 수 없는 제 병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또 약간 그 병이 시작되려고 해. 그러면 그 시기가 디톡 단계다. 디톡할 때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보통은 1년에 2번 정도를 권하고요. 물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본인의 사이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많은 비타민을 먹었었고 많은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유산화를 먹으면서 좀 다르다라고 느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분인데요. 제가 진짜 사랑하게 된 마이런치 박사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몸의 가장 기초가 세포잖아요. 세포가 건강하다면 우리가 몸이 건강한 건데 이 마이런치 박사님이 어느 날 세포를 연구하시는 박사님이신데 연구소에서 손상된 세포에 최적의 영양을 넣었더니 세포가 건강하게 되살아라는 걸 보시면서 의산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세포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쓰고 정말 세포에 집착 엄청 집착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혹시 영양제를 선택할 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계시나요? 보통은 지인이나 광고 그 다음에 약국 의사의 어떠한 그런 조언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책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 책은요. 캐나다에서 만든 책이에요. 캐나다는 복지국가라서요. 자국민들의 건강이 어느 나라부터 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전 보건복지부 장관 캐나다의 장관이 라일맥 윌리엄이라는 생화학 박사한테 위임을 해서요. 시중에 나와있는 종합 비타민을 다 분석을 했어요. 이 책에서는 비타민을 선택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해요.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잠재독성이 없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생체 이용률이 좋아야 내 몸에 잘 흡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고 친구의 어떤 권유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계속 20년 동안 4년에 한 번씩 리뉴얼 되고 있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유트리션 제가 먹었던 제품입니다. 제가 건강했던 이유겠죠.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 책인데 이 책은 내과 선생님이 환자가 내원했을 때 약을 처방할 때 참고하는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유산화 제품이 실려있어서 실제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할 때 이 책을 참고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저는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자료가 정말 중요했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신뢰되면서 제품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리셋 프로그램 안에 유산화의 제품 제품이 굉장히 많지만 정말 필요한 몇 가지 제품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헬스팩입니다. 헬스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독 중간에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나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완전히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량 영양소인 탄단지를 분해하고 그 다음에 흡수를 돕고 독수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체내 에너지 대사를 높이는 생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골격 건강 그 다음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신경 안정 역할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메가는요. 바이오메가는 우리 몸에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이거를 먹게 되면요. 혈중 중성 지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혈액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두뇌나 망막의 구성성분인 DHA가 합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해독시에 중성 지방을 배출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한 염증을 조절해주고요. 그리고 바이오메가 오메가3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중근속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휘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랩에서 중근속이 없다라고 중근속 프리라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엔 뉴트리밀 액티브입니다. 리셋 기간 동안 우리의 영양밥 완전한 밥이 되는 제품인데요. 이 안에는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20g 그 다음에 식이섬유 10g 그 다음에 15가지 비네랄과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7대 영양소를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혈당을 올린 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세포가 좋아하거든요. 혈당이 낮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혈당을 올린 지수가 23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포만감은 오래 가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초 대상을 떨어뜨리지 않게 1회에 235칼로리 평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화이버즈 플러스인데요. 정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변비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겠지만 왜 중요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출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의 장은 융털로 내어 있어요. 벽이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다 그 안에 끼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게 되면 물을 다 흡수해서 20-30배로 불어요. 그래서 벽을 이렇게 훑으면서 모든 찌꺼지를 갖고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환경이 좋아지고요. 콜레스토리스티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배변활동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라버노 C600입니다. C600은 염증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비타민C와 포도씨 주춤을 같이 배합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항염작용 항균 항산화 항알러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보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키노우 30은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조효소 역할을 하는 코엔젠 큐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을 해주고요. 심장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포 손상을 반지해주고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그네칼 D입니다. 마그네칼 D는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어서요. 신경계 호르몬계 조절을 해주고요. 골밀도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요. 정말 중요하죠. 배설 단계의 장연동을 도와서 독수를 배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프로글루카뮨 인데요. 프로글루카뮨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 세포 분열의 도움을 주는데요. 아연과 그 다음 버섯류를 합류하고 있어서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해독 과정에 호전 반응이라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호전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입니다. 프로바이오틱은 유액근 증식을 도웁고요. 유액균을 억제를 해주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배변활동에도 도움을 주지만 면역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면역을 담당하는 7, 80%가 어디 있냐면요. 장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건강에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거를 먹게 되면 병원성 박테리아를 우리 최후로부터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알로엔지입니다. 탄단지 소화를 돕는 소화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위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산도를 감소해주고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고 장내 부패 정도를 또 감소해주고요. 하는 일이 많죠. 그 다음에 대변에 수분 보유력을 향상을 해서 변비가 오는 경우는 수분이 부족해서 변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배설에도 해독작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헤파실과 메타볼리즘 헤파실은요. 간 해독 기능을 돕는 밀크시설 추출물을 합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리활동을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해독에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어쩌면 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간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살균해독 작용을 도와서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 그 다음에 약물 그 다음에 유동성 화학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타볼리즘 플러스입니다. 체지방 감소유에 도움을 주는 녹차 추출물 카테킨이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톨 개선을 해주고 환산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짜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개인별 진짜 필요한 눈 건강이라든지 관절 건강 필요한 것들을 넣으시면 되고요. 오늘 초대이신 분께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을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리셋 프로그램 통해서 리셋을 하고 저를 건강하게 해준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제품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산화는 저에게 너무 빨리 보여드렸어요. 죄송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가 한대로 지금 안 돼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어쨌든 유산화는 저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줬어요. 만약에 과거에 제가 그 당시에 친구의 권유로 유산화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많은 돈을 쓰면서 그 병을 고치려고 계속 방법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고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산화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살게 해줬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부었을 때 입니다. 심지어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저에게 보내줬어요.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진짜 이렇게 변한 게 뿐만 아니라 여드름으로 심했던 제 피부 이게 제가 34살 때 제가 올해 43살인데요. 피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안을 채우고 겉으로 유산화 영양제를 먹으면서 셀라빕을 쓰면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선물 받은 거 맞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만약에 짧은 시간 동안 이었지만 유산화의 가치를 알아챈다는 거는 쉽진 않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 아직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유산화 제대로 알아보시고 제대로 경유해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유산화는 반드시 저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에게 큰 선물을 준 것처럼 여러분께도 큰 선물을 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뜨렸던 글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건강 진정한 아름다움 그게 내 것이 되는 그 시작이 오늘 내일 말고 오늘이길 응원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